파트로 메주를 쓴 데도 고지 듣는다, 지나칠 정도로 남을 무조건 믿는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인데요. 오래된 문헌에 언급된 팥 고추장 제조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파트로 메주를 만들어서 구수한 장맛을 내고 있습니다.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대째 전통 장을 만들어 팔고 있는 농가 사업장. 깨끗하게 씻어 불린 팥을 푹 삶아 바실러스균이 들어간 누런 가루와 골고루 섞어 숙성시킵니다. 40도에서 30시간을 보내고 나면 팥에는 구수한 향과 함께 하얀 곰팡이가 핍니다. 콩 대신 팥으로 만든 팥 메주입니다. 여기에 같은 방식으로 만든 콩 메주와 고춧가루, 엿기름 등을 넣어 버무리면 순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팥 고추장이 완성됩니다. 상상도 못해요. 몸에 노폐물 빼주고 붓기 빼준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엔 선물용으로 엄청 많이 나가요. 집에서 나온 미생물로 4, 5개월 발효시켜야 하는 전통 방식보다 기간을 단축한 건 팥에 뿌려준 바실러스균 덕분입니다. 조선시대 농업소, 증보산림 경제에 언급된 팥 고추장을 구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등이 개발했습니다. 귀농 귀촌을 준비하며 직접 장을 담그러 온 체험생들은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. 전통 장류, 특히 지금 외국에서 쌈장 같은 거 굉장히 인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만의 것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. 농업기술진흥원은 팥 메주와 고추장 특허 기술을 전통 장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에 이전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장맛을 알릴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.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.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